인텔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 투자에 이어 세계 7위 파운드리 기업을 인수하며 관련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시장 1위를 노리고 있는 삼성전자도 인텔의 이런 행보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 지난달 미국 오아이유주에 약 24조 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혀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인텔이 최근 파운드리 시장 7위 업체인 이스라엘의 타워 세미컨덕터를 약 7조 원에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시장 4위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가 무산되자 인텔이 새로운 인수 대상으로 타워 세미컨덕터를 낙점한 겁니다. 이어 인텔은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진출도 선언하는 등 제품 영역 확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6조 원 수준에서 2025년 178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파운드리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인데 인텔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해 파운드리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인텔의 행보에 삼성전자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1위인 대만 TSMC 추격에 곧비를 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인 인텔의 빠른 추격까지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조만간 TSMC와 삼성전자, 인텔의 3파전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 종합반도체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에서의 인텔의 추격을 뿌리치고 TSMC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입해 파운드리 세계 1위 자리에 반드시 오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